하아.. 15일.. 15일 간다.. 아 이거 다 눌러야 되는구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화면 플래시 하지 말고.. 좋았어.. 가고.. 이제 애들이 어디로 옮겨갈지 잘 봐야 돼.. 역병에서 일로 왔죠? 잠깐.. 뭐 데리고 간 거지? 괜찮아 놀 수 있는 애 많아..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되고.. 요거 위치 파악 해두고 청소해 줍시다.. 청소.. 아 이거 놀아주는게 아니지? 하나 하고.. 아니 아니 폭력부터 해야지 참.. 폭력.. 폭력.. 아 지금.. 죄송한데.. 선택장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 마법소녀 그냥 놀아주면 되죠? 기분 좋을 땐 놀아주면 돼.. 하아.. 기분 좋아 마법소녀.. 어? 아.. 기분 좋을 땐 멘탈 데미지 밖에 안 받는구나.. 그래서.. 내주고.. 앵캠판이 최대치 됐죠? 보자.. 할머니 또 다른 애 보내고.. 어.. 도우미 로봇 또 한 명 보내고.. 얘 지금 발발 기니까.. 보내고.. 폭력.. 때려줘.. 하고.. 고기 아니야.. 고기 줬다 망해.. 청소.. 청소해 주시고.. 이거 환상체 관리기가 수월해졌네.. 꿀직장.. 이 정도면 꿀직장인데.. 얘 또 막 뭘로 바뀔지가 몰라가지고.. 게임 중간에 막.. 아이씨.. 됐어 꺼져.. 꺼져.. 관찰 꺼져.. 안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어디서 뭔 짓을 하려고.. 관찰 버튼이 또.. 폭력.. 얘는.. 아..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모두 최대치 됐죠? 뭐야.. 아니아니아니.. 놀아주는게 아니고.. 어? 다른 부서 부르기 애매한데.. 여기는 멀어가지고.. 좋아.. 끝나는 대로 가고 할머니는 보내주시고.. 또 관리해야 될 놈 없지.. 이제 환상체 더 안나와요.. 더 나와요.. 진짜.. 이분들.. 누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환상체 아마.. 요.. 쪽 부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좀 더 나와요.. 청소시켜.. 얘도 청소시키고.. 하아.. 우리 적적하신 할머니.. 하고 얘는 교류를 해주시고.. 아.. 마법소니 한번 놀아줘야 되는데.. 가서 놀아주고.. 아이고.. 정신이 없어.. 어? 잠깐만.. 얘가 왜 마법소니랑 놀아? 아냐아냐..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어.. 오케이.. 됐어.. 아.. 좁규.. 안좁규.. 안좁해.. 16일.. 새로운 부서 생겼죠? 테디베어.. 그러면은 평화주의자.. 낙천주의자.. 낙천주의자.. 저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얘 때려줘.. 때려주고.. 얘도 때려주시고.. 기분 좋잖아.. 한번 놀아주시고.. 아.. 잠깐만.. 여기 한명..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애로 넣어야겠다.. 요쪽 부서에서 끌고 올까? 세이프티 부서였죠? 여기가? 한명 데려옵시다.. 적적하신 할머니 보다 청소 먼저 시키고.. 때리고.. 직원 먹방 보고싶다.. 에이.. 일단 한번 다 깹시다.. 아.. 테디베어.. 상황 안아줘.. 저도 한번 깨야죠.. 직원.. 먹방.. 진짜.. 이제 패턴을 다 아니까.. 조금.. 피곤하긴 한데.. 노래하는 기계는 언제 뜨나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뜰 것 같아요.. ektngpt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직원들 출퇴근.. 데이터 말소되는거 보면 여기서 살지 않을까요? 그르른거리죠? 놀아줘.. 하고 얘는 지금.. 폭력작업 해주시고.. 하고.. 예.. 도움이.. 잠깐만.. 뭐야.. 아닌데? 초록부서잖아.. 왜 자꾸 다른 부서가 뜨지? 어..그래.. 여기 일 시키고.. 테디베어가 둘이야.. 아.. 아..진짜 더럽다.. 진짜.. 투테디 메타.. 얘는 지금 좋잖아.. 직원 죽어간다고요? 죽은 직원이 어딨어.. 청소하자.. 여기도 청소해주시고.. 얘 그냥 발발.. 발발.. 발발거리는거 아니죠? 지금.. 하고.. 야.. 진짜.. 노동부에서 왔어.. 놀아줘.. 글러기전법 그런거 모릅니다.. 이 세계에선 그런거 없어요.. 해주시고.. 됐어.. 아.. 할머니.. 적적하신 우리 할머니.. 보내시고.. 그래.. 얘도 어차피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두개.. 두명.. 뭘로 해도.. 아니.. 변신을 해도 좀.. 모르는걸로 변신을 해야지.. 그 테디 이미 있는걸로 변신을 하면 누가.. 걸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걸렸다고 합니다.. 글내를 주시죠.. 야..근데.. 진짜 역병회사랑 자리 바꾸고.. 시작부터 역병회사로.. 저거 하면은.. 진짜 멘탈 갈리겠다.. 해서.. 얘는.. 때려.. 구두청소.. 대화해주시고.. 엔켈팔리 최대치적.. 얘는 지금.. 마취하러 갔어요.. 테디.. 기분 안좋지.. 안아줘.. 아 잠깐만.. 얘 한번.. 한번 했던애 아닌가? 설마.. 설마 제발.. 아.. 안죽었어.. 다행이야.. 16일.. 끝! 자.. 다음거는 뭐냐.. 역병회사가 일로왔죠? 그럼 얘가 일로왔다는건데.. 큰새.. 먹을거 줄수있는 멘탈좋은애.. 그니까 이쪽으로 와야되요.. 먹을거 줄수있는 멘탈좋은애.. 얘 보내면 될거같은데.. 또 한명 빠지고.. 먹을거 줄수있는 멘탈좋은애.. 멘탈좋은애 일로 들어가고.. 청소부.. 청소부.. 넣어야죠.. 그럼.. 변신할때 가장 매력적인데.. 부들부들.. 됐죠.. 하면은.. 아.. 큰새 먹이버트 줍시다.. 멘탈수치 얘가 가장 높죠.. 주고.. 어디갔어.. 커뮤니케이션.. 나와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되어져.. 청소시키고.. 테디.. 안아줘.. 사과머리공주님은 한대 때려주시고.. 얘도 등짝스매싱 한대 때려주시고.. 하고.. 지금 기분좋죠? 기분좋으면 놀아줍시다.. 어..잠깐만.. 아.. 폭력할수있는애를 보냈구나.. 다른 부서에서 끌고와야되죠 그럼? 청소시켜.. 하.. 됐어.. 스위치만 아니면돼.. 스위치만 아니면돼.. 깰수있어.. 스위치만 아니면돼.. 왜 사과머리공주님을 때리는데.. 마법소녀는 안때려요.. 마법소녀 때리면 망해요.. 테디베어.. 어.. 테디베어.. 테디베어.. 관찰 완료됐고.. 차별.. 발발.. 기저.. 놀아.. 놀아주는거 명령 됐지? 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해주고.. 머기 한번 더 줘.. 얘 멘탈.. 아니요.. 아.. 이거 스크롤로 되는구나.. 머기 줘.. 얘 하고.. 얘는.. 얘로 때려.. 얜 캐팔리 최대치죠? 할머니는.. 저거 해주시고.. 폭력작업을.. 아까 한번 안아줬지.. 놀아줘.. 그러면.. 그리고 얘는.. 뭐야.. 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요쪽 부서에서 한 명 끌고 옵시다.. 진짜.. 와.. 나 방금 식겁했어.. 아.. 진짜.. 무의식적으로 누를 뻔했어요.. 마우스 봤어요 혹시? 와.. 나 진짜.. 와.. 얼탱이가 없네.. 놀아줘.. 놀아주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얘 지금.. 좀 붕 떠있죠? 하고.. 얘는 놀아주고.. 역병에서 아저씨.. 청소해 주시고.. 먹을 거.. 엔캐팔리 최대치 됐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해주시고.. 얘는 때려줘.. 아.. 여기 폭력작업 할 수 있는 애 한명 더 놔야돼.. 엔캐팔리 최대치.. 최대치.. 천천히 합시다 이제.. 응.. 할머니 다시.. 적적하시니까 해주시고.. 보자.. 엔캐팔리 최대치 됐죠? 보자.. 이거는 또 때려주고.. 청소.. 이젠 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만 안 일어나면 반복.. 하면 돼 계속.. 좋아.. 야 일로와.. 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뿐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위험한 게 없어요.. 아.. 때릴 뻔했다.. 위에 폭력작업 할 수 있는 애를 넣어줘야되죠? 아.. 드디어 18일.. 보자.. 그러니까.. 여기.. 어? 왜 한 명이 없어? 일단 폭력작업 할 수 있는 애.. 얘 넣고.. 거미봉원이 나올 것 같은데.. 물음표? 안 본 애가 있다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며칠 버티면 푸클리어입니까? 저도.. 얼리엑세스.. 잘 모르겠어요.. 20일 이후로는 도전 과제.. 아.. 저거 뭐지.. 도전 모드라고 하는데.. 아까 기계가 먹었다고요? 기계.. 방금 나왔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보라색 부서에서 내려와? 너네 부서에서 해야지.. 커뮤니케이션 하고.. 때려줘.. 아.. 얘는 얘로 때리고.. 얘.. 하고 할머니.. 청소는.. 아.. 아.. 진짜.. 이분들.. 저 못 죽여서 안내야.. 안 속아요.. 안 속아.. 안아줘.. 청소해.. 아이.. 기계 건들지마.. 아.. 21차부터는 무한모드에요? 됐어.. 안 속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속도 2위로 맞춰놓고.. 진짜.. 와.. 이럴때만 단합력이 좋다니까? 하긴..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거 볼 때는 뭐.. 터지는 게임 보면서 좋아하니까 발발 기죠? 어디보자.. 때려줘.. 그리고.. 우리 할머니.. 얘는.. 때려주시고.. 어.. 잠깐만.. 얘 웬탈 왜 이렇게.. 상했어.. 청소해.. 테디 아까 안아줬잖아.. 한번 놀아주죠? 그리고 청소시키고.. 이건 냅둬.. 또 막.. 직원 터지면.. 아.. 살았어.. 저거 막 직원 꼬우면 진짜 게임 개판할 수도 있어요 해골이요? 아.. 이거 해골이 아니고 노래하는 상자에요 아.. 마법소녀.. 아.. 얘는 지금.. 저 가고 있으니까 한 대 때려주면 돼.. 전 그냥 냅둘게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냅둬야돼.. 청소해.. 아.. 스위치가 변신한거였구나.. 이제 또 마취해야된다.. 아.. 잠깐만.. 이 부서에 마취하려가 없어.. 오케이.. 마취해.. 하고.. 사과머리공주님.. 한 대 때려줍시다.. 하고.. 이거는 냅둬.. 근데 해골이 있다고요? 요쪽 세션에서 데려오고.. 청소를.. 오케이.. 근성이 없네 애가.. 나중에 이거..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해골이 뭔지.. 뭐야.. 어..? 아.. 지금.. 아.. 잠깐.. 큰새.. 먹이 줘야돼.. 멘탈.. 이제 가장 좋은 애고.. 마법소녀야.. 믿을게.. 괜찮아요.. 마취 돼서.. 괜찮아.. 그리고 이제.. 속도 빠르게 하면 끝.. 18일 끝났고.. 19일.. 마지막 날? 뭐야.. Yes.. You are valuable asset of 로보토미 너는 로보토미에.. 가치있는 자산이야..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줄거야.. Human brains in equivalent in small universe Unown territory.. Scientist to uncover among them.. Hormone.. Encapalin? 뭐지? 암튼.. 제가 가치있는 자산이라면서 선물을 줬어요.. 마지막이면.. 고미봉울이 나올텐데? 고미봉울이 나올텐데? 그렇지.. 할머니랑 바꿨죠? 청소 세명이니까 상관없고 두명 적으니까 상관없고 프린시플리스트 빼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 교류할 수 있고 프린시플 아니고 먹이 줄 수 있는 애 그리고 가능하면 낙천주의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다하트 안잘라는 말이 없다.. 네.. 우선 고미봉울이 먹이를 다 적어줘? 상관없어.. 아.. 테디베어 먼저 안아줘야겠다 안아주고 거미봉울이 아무거나 먹을거 주고 할머니 져가고 때려주고 천천히 해야돼 잘 기억해야돼 내가 뭘 해야되는지 잘 기억해야돼 아니야.. 얘 먼저 청소말고 얘 먼저 청소를 해 얘도 청소해 때려줄 애를 얘 2칸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를 바꿔서 하고 먹을거 아.. 얘는 요구소로 취급되는구나 어쩐지 자꾸 저쪽으로 되더라 먹을거 얘 좀 이렇게 스위치 놀아줘야돼 그만해요 안낙여 안낙여 그거 알아요? 사실 유튜브에서 스위치가 변신하는데 이런 얘기만 안했으면 아까 눌렀을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유튜브에 하도 그게 많아요 얘는 이거 해야돼요 얘는 저거 해야돼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해보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줄때 얘기해주는건 괜찮긴 한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걸 별로 안좋아하는거고 먹을걸 좀 뭐 90%는 알겠다면 한번 터졌겠죠 지금 또 노래하는 기기로 바뀌었잖아 몰랐으면 이것도 눌렀을수도 있다고 왜 갑자기 노래하는 기기가 절로 옮겼나 하면서 폭력작업 폭력작업 멀쩡하는 여기 있는데 얘는 도터치인데 하드모드는 아직 없나 얼리엑세스라서 없을거에요 무한모드가 있다고는 아는데 스위치 스위치는 눌러야되요 들여보내주시고 지금 발발거리는거 아니죠 때려줘 하고 얘는 또 해주시고 얜 냅둬 그냥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정말 안되겠다 싶을때 한명 넣어 갈면은 미쳐요 그럼 얘가 엔켓팔린 수치가 높아져 그러면은 어떻게 잘하면 게임을 넘길순 있어 그런 용도에요 저거는 테디 안아줬었나 기억이 안난다 옆병에서도 한번 봐야죠 잠시 이쪽 부서에서 한번 끌고 오자 하고 청소해주고 아이고 바쁘다 바쁘 아이고 사고머리공주님 때려주시고 마법소녀 놀아주시고 거미봉오리 먹이줘야지 아무나 줘도 되죠 다행히 안죽었죠 로봇 저거 해주시고 얘는 때려주시고 두칸이면은 살긴 할거에요 피해는 좀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그냥 아싸리 얘는 아 얘 할 때 놀아주는 애는 요 부서에서 끌고 오고 안아주는 애는 요 부서에서 하면은 겹칠 일이 없죠 그런 방법을 써도 되겠구나 스위치 밟쳐요 스위치 밟쳐요 이제 하다하다 스위치 밟쳐요 뭐야 나 진짜 하 하 하 야 구금 바뀌었어 아 또야? 하 하 하 하 스페셜 기프트 포 유 아 전날에 봤던거죠 어? 하 이 기프트는 only given to individuals who are able given уже 서스테이너블 애플투투컴퍼니 그러니까 회사에 그 좋은 영향을 끼친 개개인들한테만 주는 선물인거 같아요 너가 원하는게 모든거 이루어져... 아 모르겠다 모든거 전에 너의 Your name on this contract 내 이름 뭐 적었다 이거 같은데 왜 깜짝이야 내 이름 물이 나갔어 껍질 그 );